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추리소설 걸작선에 들어있는 작품 IMF NIGHT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추리소설 걸작선은요. 일제강점기때부터 활약했던 김내성 작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종성씨. 아무튼 지난 근 100년간의 대한민국 추리소설 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들만을 엄선한 작품집으로요. 각각 800페이지쯤 되는 두 권의 어마무시한 벽돌 책입니다. 제가 꼼꼼히 다 읽고서 물론 취향에 따라 각자 재밌는 작품들이 다르시겠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아 이거는 정말 모두가 재미있어 할 만하다 하는 작품만 선정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고른 작품이 바로 IMF NIGHT입니다. 들어보세요. IMF NIGHT 황세연 신이시오 어찌 저같은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신씨는 검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올려다보며 외쳤다. 오 신이시오 제발 뭐라고 대답 좀 해보십시오 그러나 사위는 너무나 고요하기만 했다. 거칠게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의 갑분 숨소리만이 귓전에 맴돌았다. 찬란하게 빛나는 별똥별 하나가 나타나 긴 꼬리를 느리며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니체의 말대로 정령씨는 죽은 모양이로구나.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신씨는 비틀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가 두꺼운 나무로 된 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광 안은 밖보다도 더 추운 듯 싶었다.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올리자 백열전구의 불빛이 광 안을 환히 밝혔으나 그 밝음이 결코 따뜻함은 아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담배연기 같은 입김이 피어올랐다. 열 개쯤 되는 농약병은 소나무 판자로 만든 선반 위에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다.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전착제 신씨는 까치발을 하고 서서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가장 가까운 곳에 놓여있는 병을 집어 살펴보았다. 살균제인 도열병 약이었다. 균을 죽이는 살균제가 인체에도 치명적일까 하는 의문이 든 신씨는 그 병을 있던 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대신 그 옆에 있던 살충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살충제를 먹고 죽으면 스스로 자신을 한 마리 벌어지라고 인정하는 것 같은 여운 때문이었다. 신씨는 손을 조금 덧붓어 안쪽에 있는 제초제를 집어들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제초제병을 들고 있노라니 언젠가 동네 이장으로부터 들은 사고든 자살이든 많은 사람들이 제초제에 희생되고 있다던 얘기가 떠올랐다. 제초제는 풀을 고사시키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인체에도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제초제로 죽으려니 역시 자신의 인생이 이름조차 모를 한떨기 잡초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열매가 무성한 키 큰 과일 나무들의 그늘에서 살아남으려고 발악하다. 결국 제초제에 의해 고사하고만 이름 없는 잡초. 하지만 그래도 기생충이나 벌레의 이미지보다는 잡초의 이미지가 나을 듯 싶었다. 죽는 마당에 이미지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차가운 제초제를 손에 들고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선 신씨는 이미 내용물을 모두 토해낸 뒤 굴러다니고 있는 두 개의 소주병 위에 쓰러지다시피 앉아서 제초제의 뚜껑을 열고 병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농약을 입에 대자 맛도 보기 전에 먼저 풍겨 나온 냄새가 헛구역질을 하게 만들었다. 어려서부터 땡볕 아래에서 중노동을 하며 코끝에 달고 살아왔던 이 농약 냄새는 신씨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였다. 지겨운 인생의 냄새. 이 악취를 풍기는 농약보다는 차라리 똥물이나 오줌을 입에 털어넣는 게 비위가 덜 상할 터였다. 비위가 상하고 헛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농약을 마실 엄두가 나지 않자 신씨는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나 벽장문을 열었다. 차디찬 벽장 안에는 며칠 전에 장에 가서 사다 놓은 여러 종류의 음료수들이 들어있었다. 며칠 있으면 설이었다. 벽장 한쪽에서 반쯤 마시고 남겨놓았던 우유팩을 발견한 신씨는 그것을 꺼내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우유팩을 열어 농약을 섞으려고 하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멈추고 DJ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유와 약을 같이 먹으면 우유가 약의 흡수를 방해해 약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약을 드실 때는 우유와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구러미 우유팩을 내려다보던 신씨는 농약병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문을 열었다. 벽장 안에는 콜라박스가 있었고 그 안에 대여섯 개의 1.5리터들이 콜라병이 꽂혀있었다. 콜라병 하나를 벽장에서 꺼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던 신씨는 실수로 그만 콜라병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탄산가스가 가득 차있는 콜라병은 내용물을 콸콸 쏟아내며 방구석으로 굴러갔다. 신씨가 기어가서 콜라병을 잡아세웠을 때는 내용물이 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 오히려 잘 된 일이었다. 병에 콜라가 가득 들어있으면 콜라와 농약을 섞을 그릇이 따로 필요했을 텐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반 정도 남아있는 콜라병에 제초제를 들이붓자 허연액이 다시 병을 가득 채워갔다. 그리고 곧바로 맥주 거품이 흘러넘치듯 농약 거품이 콜라병 입구로 부글부글 흘러넘쳤다. 그 하얀 거품이 아까워 반사적으로 입을 가져다 대려던 신씨는 어이없는 자신의 행동에 피식 웃음을 흘렸다. 흘러넘치던 거품이 잦아들자 신씨는 농약 칵테일이 든 콜라병을 두 손으로 집어들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숨을 멈추고 단번에 마셔버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신씨는 곧바로 동작을 멈추고 콜라병 입구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콜라병 뚜껑에 시선을 맞췄다. 꽝 뚜껑의 안쪽에 꽝이라는 글자가 쓰여있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였지만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한쪽 손을 떼고 병 옆구리에 쓰여있는 깨알같은 글씨들을 살폈다. 경품에 대한 안내문이 있었다. 병뚜껑에서 특정 그림이 나올 경우 그 그림에 해당하는 경품을 주는데에 최고 상품이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였다. 거기엔 아파트의 이름과 주소까지 적혀있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면 아무리 싸게 잡아도 1억 원은 넘을 것이다. 강남이니 한 2억 원쯤 할까? 신씨는 들고 있던 농약 칵테일을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벽장 안에 있던 콜라박스를 꺼내 콜라병 뚜껑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로 열어갔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그것들은 모두 꽝이었고 오직 하나만이 콜라병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 뚜껑을 들고 가게에 가면 콜라 한 병과 바꿔줄 터였다. 이 뚜껑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콜라병의 뚜껑에 집그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씨는 하찮은 콜라병 뚜껑 하나 때문에 삶에 약간의 미련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런 가망없는 희망에 속을 만큼 순진하지는 않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혹시나의 소가 개처럼 살아왔던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라도 역시나가 아니었던 것이 있었느냐는 말이다. 신씨는 콜라병 그림이 그려져 있는 병뚜껑을 방구석으로 퉁긴 뒤 농약 칵테일병을 다시 양손으로 집어들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잠시 뒤 신씨는 숨을 멈추고 단숨에 목구멍 깊숙이 농약 칵테일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하면 비위를 건드리는 농약의 맛을 조금이라도 적게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신씨는 순식간에 페트병의 반가량을 들이켰다. 하지만 그 이상은 먹지 못하고 콜라병을 입에서 뗐다. 콜라와 석자, 농약의 매스꺼운 냄새와 맛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었지만 농약의 얼음 같은 차가움과 콜라의 쏘는 맛이 어우러져 일으키는 고통. 면도칼로 목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탄산가스 때문에 배가 너무 불렀다. 억지로 더 마시다가는 이미 마신 것까지 모두 토해버리고 말 것 같았다. 이미 마신 양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자 신씨는 방에서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누워 이불을 끌어다 몸에 덮었다. 사약을 받을 때와 같이 몸을 따뜻하게 하면 약기운이 몸에 빨리 퍼져 조금이라도 덜 고통에 시달리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따뜻한 방에 누워있자 금방 구토가 나오려고 했다. 신씨는 어금니를 꽉 불고 목에 힘을 주며 꾹 참았다.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신씨는 살아온 날들을 생각했고 마음이 괴로웠고 죽음을 생각하자 공포가 밀려왔다. 무엇이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선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천장에 벽지의 무늬 하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던 신씨는 위가 쓰라려 오기 시작하자 옆으로 돌아 누웠다. 그때 어떤 생각 하나가 뇌리를 스쳤다. 아참! 복권이 있었지! 그랬다. 며칠 전 읍내에 나갔다가 지갑을 털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으로 월드컵 복권 몇 장을 샀고 그것은 잠바 속주머니에 잘 모셔져 있었다. 오늘자 신문에 당첨 결과가 실려있을 것이다. 방구석 어딘가에 놓여있을 신문을 찾아 눈을 굴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던 신씨는 다시 제자리에 풀썩 들어누었다. 당첨이 됐을 리도 없지만 죽는 마당에 설사 당첨이 됐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뱃속에선 벌써 죽음의 전조인 통증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어차피 소용없는 일, 그런 하찮은 일로 몸을 움직여 고통을 가중시키는 건 확실히 멍청한 짓이었다. 그러나 신씨는 그런 생각을 한 지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고통이 인간의 호기심을 이길 수는 없었다. 신씨는 어지럼증 때문에 벽을 짚고 서서 벽에 걸려있는 외투의 안쪽 호주머니에서 복권 몇 장을 꺼낸 뒤 머리맡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옷가지들 사이에서 신문을 찾아 방바닥에 펼쳐놓고 당첨번호와 복권들을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다. 첫번째는 500원짜리, 두번째, 세번째는 꽝, 그리고 네번째 숫자를 하나씩 맞춰나가던 신씨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급기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당첨이다! 신씨가 들고 있는 복권에 쓰인 숫자가 신문에 실려있는 1등의 번호와 모두 똑같았다. 신씨는 숫자들을 반복해 몇 번이나 맞춰보고 또 맞춰봤다. 틀림없는 1등이었다. 당첨됐어! 월드컵 복권! 4억짜리야! 신씨는 복권을 손에 쥔 채 비명을 지르듯 크게 웃어댔다. 그러다 갑자기 왈칵 토악질을 했다. 입안에서 희멀건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며 농약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다. 창자가 끊어진 것처럼 뱃속이 아팠다. 평생 구경도 못한 3억원이 이 손 안에 있는데... 신씨는 복권 번호가 나온 신문을 찢어 당첨복권과 함께 호주머니에 쑤셔놓고는 문 앞에 놓여있던 우유팩을 발로 차며 급히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억울해서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아니, 이제 죽을 이유가 없었다. 3억원이면 비닐하우스를 하기 위해 빌린 돈을 깨끗이 갚을 수 있었고 남은 돈만으로도 이 시골 동네에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다. 3억원이면 도시에 나가더라도 웬만한 규모의 슈퍼 하나쯤은 낼 수 있는 돈이었고 마흔이 넘은 노총각이 늦장가를 갈 수도 있는 돈이었다. 3억원이면 하루에 100만원씩 써도 1년 가까이 쓸 수 있는 돈이었고 은행에 저금을 한다고 치면 이자로만 중견기업의 과장 월급보다 많은 300만원 이상의 돈을 다다리 평생 동안 받을 수도 있었다. IMF를 맞아 크게 오른 20%대의 이자로 계산하면 한 달에 600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었다. 수도가로 잘려나간 신 씨는 바가지에 식기세척제를 꾹 눌러쌌다. 노란 통에서 흘러나온 꿀같은 액체가 바가지 바닥에 질퍼나게 고이자 신 씨는 바가지에 수돗물을 받아 손으로 빠르게 휘저었다. 거품이 일며 식기세척제가 모두 물에 녹자 신 씨는 입으로 거품을 한번 훅 불고 나서 비눗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기 시작했다. 단숨에 바가지에 비눗물을 반쯤 마시고 난 신 씨는 손가락을 입에 넣어 목구멍을 찔러 구토를 해댔다. 더 이상 구토가 나오지 않자 다시 남은 비눗물을 들이켜갔다. 몇 번 구토를 반복하고 난 신 씨는 119로 전화를 걸기 위해 방으로 들여가려다 잠깐 생각을 했다. 119에 연락이 닿아 그들이 출동을 하고 구급차가 낯선 시골구석에 이 동네를 찾아와 자신을 실어가는 데는 그냥 이곳에서 출발해 병원에 가는 것보다 시간이 최소 두 배는 걸릴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병원에 훌륭한 의료진 앞으로 실려간다 해도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으리라. 신 씨는 배를 양손으로 움켜쥔 채 크게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나아가 100미터쯤 떨어져 있는 옆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젖소를 키우는 옆집 정 씨의 트럭을 타고 병원에 갈 생각이었다. 정 씨네 집은 평소에는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거리가 결코 만만치 않게 느껴졌다. 술에 만취한 채 농약에 중독된 신 씨는 몸을 비틀거리다 메마른 논으로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전보대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했다. 신 씨는 가까스로 정 씨의 집 앞에 도착했지만 집 앞에 서 있어야 할 트럭이 보이질 않았다. 정 씨의 집에서는 불빛조차 새어나오지 않고 있었다. 정 씨! 신 씨는 대문을 부수듯이 박차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정 씨! 사람 좀 살려줘! 그러나 어디서도 인기척이 들려오지 않았다. 온 가족이 외출한 모양이었다. 어찌할 줄을 모르고 두리번거리는 신 씨의 눈에 집 뒤쪽에서 번져나오는 환한 불빛이 보였다. 축사였다. 신 씨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집 뒤 축사를 향해 휘청거리며 달렸다. 사...사람...사람 살려! 그러나 축사 안에도 멍청이 서서 두 눈만 껌뻑이고 있는 미국산 젖소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쓰라린 배를 움켜쥐고 축사를 살피던 신 씨는 터질듯이 퉁퉁 불어있는 미국산 젖소의 젖을 보는 순간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아까 라디오에서 우유는 약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어 약과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약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신 씨는 자신이 마셔버린 농약도 엄연히 내복약이므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어차피 죽을 것이고 보면 믿져야 본전이었다. 하지만 축사 입구에 놓여있는 우유통들은 모두 텅텅 비어있었다. 젖소를 키워 젖을 짜내다 팔아먹고 사는 집이니만큼 정신의 집안 어딘가에는 분명 우유가 남아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무작정 집안이나 뒤지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목숨이 걸린 문재인이 만큼 한시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술기운의 영향 때문인지 뱃속의 통증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는 반면 정신은 생각보다 빨리 혼미해지고 있었다. 정신이 더 흐려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조치를 하고 구조 요청을 해야 했다. 신 씨는 젖이 가장 많이 불어있는 듯 보이는 미국산 젖소 한 마리를 찍은 뒤 우리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다가오는 불청객을 보고 놀란 젖소들이 뒷걸음질을 쳤다. 하지만 좁은 우리 안에서는 물러나봤자 거기가 거기였다. 우리의 쇠창살을 잡고 간신히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찍어놓은 젖소의 엉덩이 쪽으로 다가간 신 씨는 송아지처럼 엎드려 축 늘어진 젖 하나를 손으로 잡아 간신히 입에 물었다. 그러나 신 씨가 구부정한 자세로 소의 젖을 빨려는 순간 소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신 씨는 그만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소가 놀란 모양이었다. 불청객에 놀란 소가 제자리 걸음을 하며 신 씨가 넘어져 있는 방향으로부터 다른 쪽으로 엉덩이를 돌리려고 했다. 신 씨는 급한 마음에 빠르게 일어나 소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소의 꼬리를 꽉 움켜잡았다. 그런데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불청객의 갑작스런 자극에 놀란 소가 반사적인 행동으로 불청객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뒷발질을 해버린 것이었다. 500kg도 더 나가는 미국산 육중한 소의 뒷발굽에 정통으로 머리를 걷어차인 신 씨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뒤로 나자빠졌다. 한편 트럭이 동네 입구로 접어들자 정치원은 차의 속도를 줄였다. 길도 좁았지만 돌뿌리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는 비포장 도로여서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게다가 그는 술까지 마신 상태였다. 치원은 인근 마을 초상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침 나절에 처 이모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아내와 함께 서둘러 초상집에 갔다. 이제야 시간을 내 온종일 굶긴 젖소들에게 사료를 주기 위해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에서 몇 시간 눈을 붙인 뒤 새벽에 일어나 소 여물을 주고 다시 초상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축사 앞에 트럭을 멈춘 치원은 차에서 내려 곧장 축사로 들어갔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초상났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경황이 없어 불을 끄는 걸 잊은 모양이었다. 집더미 위에 엎드려 있던 소들이 주인이 안으로 들어서는 걸 보고 벌떡벌떡 일어나 구유로 몰려들었다. 구유에 차례로 사료와 건초더미를 넣어주던 치원은 통통하게 살이 오른 한 마리의 미국산 젖소 앞에서 깜짝 놀라며 우뚝 멈추어섰다. 우리 안쪽에 무언가가 있었다. 전등빛이 들지 않는 곳에 누워있는 검은 물체. 분명 그것은 사람이었다. 사람의 그림자에 정치원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런 곳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라면? 도둑? 누, 누구요? 치원은 가까이 다가가는 대신 침입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 소리를 질러보았다. 그러나 침입자는 여전히 아무 인기척도 내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때서야 치원은 침입자의 자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침입자의 자세는 숨기 위해 엎드린 것 같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총알이라도 맞아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는 것 같은 자세였다. 침입자는 얼굴을 바닥에 깔린 지푸라기에 박은 채 옆으로 누워서 두 다리를 구부리고 있었는데 치원 쪽을 향해 있는 것은 머리가 아닌 엉덩이였다. 도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치원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우리의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침입자 가까이 다가가자. 치원은 침입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가 옆집에 신씨라는 걸 알아차렸다. 이봐요 신씨 아저씨. 신씨가 술에 취해서 이러고 있으려니 생각한 치원은 그의 몸을 마구 흔들어댔다. 그러다 얼굴이 위쪽을 향하도록 신씨의 몸을 젖힌 치원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이런... 머리카락에 피가 질퍼나게 엉겨있어 신씨는 꼭 묽은 쇳동이라도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았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깨달은 치원은 급히 신씨를 들쳐엎고 축사를 나와 트럭의 보조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염했다. 급히 가속 페달을 밟자 트럭이 덜커덩거리며 비포장길을 달려가기 시작했다. 동네 입구를 거의 빠져나왔을 때 바퀴가 커다란 돌에 걸려 요동을 치자 신씨를 묶고 있던 안전벨트가 느슨해지면서 앞으로 숙여져 있던 신씨의 머리가 앞유리에 쿵 부딪혔다. 앞유리에 시뻘건 핏자국이 묻어났다. 젠장할... 치원은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보조석 쪽으로 들어갔다. 그는 앞으로 쓰러져 있는 신씨를 다시 제자리에 앉힌 뒤 안전벨트를 고쳐매려고 신씨의 손을 잡았다가 그 싸늘함에 얼른 손을 놓았다. 주... 죽었다. 이미 죽은 시체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그리 서두르고 있었던 거였다. 영안실로 옮겨야 할 시체를 응급실로 싣고 가기 위해 신씨가 이미 죽었다는 확신이 서자 치원은 이제 다급함 대신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까가 고민거리였다. 그러나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머리가 깨져 죽은 시체를 그대로 병원으로 싣고 간다면 사람들은 그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치워 죽인 것으로 오해할 터였다. 처음 발견된 곳에 다시 가져다 놓자니 그것 역시 자신과 관련된 곳이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이 술주정뱅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축사에서 발견된다면 누구나 쉽게 축사에 있는 어떤 소의 머리에 바쳤거나 발굽에 차여 죽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고 그 의심이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사실로 굳어진다면 그 책임은 소의 주인인 자신이 질 수밖에 없었다. 다른 방법으로 실족사 한 것처럼 외진 낭떠러지 밑에 시체를 가져다 놓자니 아무리 주정꾼이기로 이 추운 겨울 한밤중에 그런 곳에 올라가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혹 자살로 가장한다면 혹시 몰라도 그러나 자살로 가장하려면 하다못해 유서라도 한 장 남겨야 할 텐데 어떻게 남의 필체를 흉내내 유서를 쓴단 말인가 그러다 그것이 잘못되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할 살인의 증거였다. 긴장을 해서인지 치원은 무엇 하나 마땅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한참 만에야 그는 모든 책임과 모든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다. 그건 시체가 축사에서 발견되었으니 다시 축사에 가져다 놓는 방법이었다. 물론 자신의 축사가 아닌 남의 축사에. 남에게 시체를 떠넘기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소가 우리에 뛰어든 술취한 사람을 죽인 것이 되면 그 소의 주인이 금전적 보상을 하는 정도에서 일이 마무리될 터였다. 자신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양심의 피해를 좀 입는 것이 나았다. 정치원은 옆 동네의 노씨네 집을 향해 천천히 차를 몰아갔다. 도시로 또는 동네가 외지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모두 떠나 달랑 두 집만 남은 그의 동네와는 달리 옆 동네에는 꽤 많은 집들이 있었고 그들의 반수 이상이 소를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미운 놈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치원은 오래전부터 옆 동네의 노씨와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누구를 골탕 먹여야 된다면 바로 노씨가 적당할 것 같았다. 노씨의 집은 외진 언덕 위에 있어 몰래 다가가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치원은 트럭을 노씨의 집으로부터 멀찍이 세워놓고 신씨를 조수석에서 내려 등에 업었다. 치원은 시체를 옮기고 있는 장면이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늘만을 찾아 밟으며 걸었다. 치원이 충 늘어진 시체를 업고 숨을 헉헉 몰아쉬며 힘겹게 언덕을 올라가자 노씨네 바깥마당이 나왔다. 그런데 노씨의 가족들은 아직 자지 않는 모양이었다. 집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제 시체를 업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였다. 대문으로 들어가면 들킬 확률이 컸다. 다행히 이 집은 뒤쪽 담장 일부가 무너져 있었다. 누구네 집 수저가 몇 벌인지도 아는 시골 동네에서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 치원이 무너진 담을 통해 집 안을 기웃거리고 있을 때 노씨네 안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말투로 보아 텔레비전 소리 같았다. IMF를 맞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정부패가 어느 때보다 더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못할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금방 풀려나고 금방 용서되고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하는 데서 온 불감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대통령들이 그랬고 정치가들이 그랬고 기업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온 국민을 경악해하는 비리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논평이 긴 걸 보면 희미한 뉴스 같았다. 텔레비전 소리를 듣자 치원은 보다 안심이 되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면 밖에서 들리는 웬만한 소리는 감지하기 어려웠다. 무거운 시체를 업은 채 무너진 담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선 치원은 헛간벽에 바싹 붙어서서 대문 옆의 외양간으로 기다시피 걸어갔다. 그러나 외양간에 도착한 순간 푹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 되고 말았다. 외양간에 소가 없었다.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최근 별 왕래가 없었지만 일주일 전 치원은 분명 노씨가 소를 준다며 농협에서 사료를 팔아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아마도 며칠 사이 노씨가 소를 팔아버린 것 같았다.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치원은 다른 집 외양간으로 가기 위해 시체를 그대로 업고 발길을 돌렸다. 그는 집 뒤로 가려다 생각을 바꿔 외양간 옆쪽에 대문으로 향했다. 시체의 무게가 온몸을 눌러와 체력이 한계에 다달아 있었다. 급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시체를 마당에 내려놓고 쉬어야 할 텐데 그 사이 누군가가 방에서 나온다면 그야말로 낭패였다. 대문 안쪽에서 치원은 한 손만으로 시체를 업은 채 한 손으로는 빗장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쉽지 않았다. 낡은 문이 문턱과 어긋나 있는 데다 빗장이 너무 녹슬어 있어 한 손으로 빗장을 연다는 건 한 손으로 바늘을 들고 바늘 귀에 실을 꿰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다. 더구나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되었다. 한참의 씨름 끝에 겨우 빗장을 푼 그는 대문을 살며시 밀었다. 대문은 소리 없이 열렸지만 시체는 이미 엉덩이 밑으로 흘러내려가 있었다. 엉덩이에 축 늘어진 시체를 매단 그가 큰일이다 싶어 급히 대문을 빠져나갈 때 외양간 맞은편에 있는 화장실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어떤 놈이냐! 갑자기 들려온 고함 소리에 놀란 정치원은 대문 앞에 신씨의 시체를 팽개치다시피 내려놓고 집 뒤쪽으로 재빨리 도망을 쳤다. 정체가 탈로 나면 그걸로 끝장이었다. 한편 전구가 나간 화장실에서 문을 조금 열어놓은 채 용변을 보다 도둑고양이처럼 대문을 빠져나가는 침입자를 발견한 노태도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낮에 소를 판 목돈을 장롱 속 깊숙이 넣어놨는데 혹이라도 그걸 노린 강도나 도둑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아니 어쩌면 놈은 벌써 그 돈을 훔쳐 달아나는 것인지도 몰랐다. 뒤처리도 하지 않고 급히 바지를 끌어올린 노씨는 마당구석에 굴러다니고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고 침입자 추적에 나섰다. 그는 왼손으로 바지춤을 붙잡은 채 슬리퍼 한짝이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을 향해 곧바로 달려갔다. 그가 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틈 사이로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놈이 도망가지 않고 문 뒤에 숨어 문틈으로 아내 상황을 엿보며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았다. 노씨는 있는 힘껏 대문을 걷어찼다. 문 뒤에 숨어있는 놈에게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발에 육중한 무게가 실리며 대문이 활짝 열렸고 노씨의 예상대로 문 뒤에 숨어있던 침입자가 철문에 맞아 뒤로 대굴대굴 구르는 것이 보였다. 노씨는 그 기회를 놓칠세라 비호처럼 달려들어 들고 있던 몽둥이로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괴한의 머리와 목 등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갈겼다. 반격이 두려워 한참 동안 정신없이 몽둥이지를 하던 노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매질을 멈췄다. 수없이 때렸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다니. 이런! 괴한은 건넌 마을의 신씨였다. 괴한의 정체를 확인하고 난 노씨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아는 한 신씨는 구걸을 했으면 했지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할 사람은 아니었다. 설사 한순간 마음을 잘못 먹어 도둑질을 하려 했다 해도 너무 심한 매질을 한 게 아닌가 싶었다. 이봐요 신씨! 노씨는 신씨의 몸을 급히 흔들었으나 미동은 물론 신음소리조차 없었다. 어? 신씨의 머리를 만지던 노씨는 손에서 느껴지는 물컹한 느낌의 신음을 토했다. 틀림없는 피의 감촉이었다. 죽어! 죽었다! 피를 확인한 노씨가 밀려드는 공포에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을 때 노씨의 아내 전씨가 대문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죠? 내가 사람을 죽였어! 예? 사람을 죽여요? 건넌마을 신씨! 도둑인 줄 알았어! 그래서 문을 걷어찼는데! 남편의 말에 아내 전씨가 급히 쪼그려 앉아 시체를 흔들어 보았다. 이봐요! 신씨 아저씨! 그러나 반응이 있을 리 없었다. 정말 죽었잖아요! 세상에! 실수였어! 고의가 아니었어! 노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화거렸다. 몇, 몇 대 때리지도 않았어! 세게 때리지도 않았다고! 아, 조용히 좀 해요! 동네 사람 다 깨겠네!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데 전씨는 의외로 차분했다. 전씨는 성격이 남편 노씨보다 훨씬 대범한 편이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이들이 보기 전에 이 시체를 메고 빨리 나를 따라오세요! 노씨가 신씨의 시체를 어깨에 매는 걸 거들고 난 노씨의 아내 전씨는 앞장서서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장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그 오솔길을 따라 5분쯤 가면 산기슬게 김씨가 살고 있었다. 어떻게 하려고? 이 시체를 김씨네 집에 가져다 놓고 도둑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김씨는 성질이 급하니까 분명 도둑한테 몽둥이질부터 할 게 틀림없어요. 나, 나, 난, 난 싫어! 그렇게 되면 김씨가 누명을 쓰게 되잖아! 그 말에 섬질이 불같은 노씨의 아내 전씨가 발길을 멈추고 노씨를 향해 휙 돌아섰다. 지금 당신이 뜨거운 밥, 찬밥 가릴 형편이에요? 당신이 교도소 가면 애들하고 난 어떻게 살고 또 이 일이 당신 혼자 교도소에 가는 걸로 끝날 일이냐고요? 합의나 손해배상은 무슨 돈으로 해요? 응? 결국 그동안 허리 졸라매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겨우겨우 마련한 짓 빨고 땅 팔 수밖에 없는데! 그, 그래도...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모든 걸 다 날리는 것보다는 이게 백배 나으니까 참말 말고 따라오세요! 추위가 아닌 공포 때문에 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는 노씨를 이끌고 전씨가 도착한 곳은 산기슬계에 위치한 김씨의 집 앞이었다. 자, 탐을 탄없는 도둑처럼 탐 위에 시체를 엎어놔요. 노씨는 아내의 말대로 신씨의 시체를 대문 옆 돌담 위에 엎어놨다. 그러자 아내 전씨가 시체의 자세를 몇 번 수정했다. 전씨의 손질 몇 번에 시체는 살아서 스스로 탐을 탄없는 것 같은 형상이 되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전씨는 대문 옆에 떨어져 있는 굵은 막대기를 집어 신씨의 가슴 밑에 찔러놓았다. 그러자 시체는 순식간에 몽둥이를 든 강도의 모습으로 돌변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소리를 내요. 그리고 누군가 밖으로 나오면 급히 달아나야 해요. 지시를 한 노씨의 아내 전씨는 왔던 오솔길로 다시 종종걸음을 쳤다. 아내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고 있던 노씨는 시체보다도 더 무서운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자 눈을 질끈 감고 주먹으로 나무대문을 꽝꽝 두드렸다. 그러자 곧바로 김씨네 안방에 불이 켜졌다. 누이시오! 방문이 열리며 김씨가 얼굴을 내밀자 노씨는 주먹으로 문을 한 번 더 두드리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다. 누구냐니까요! 김원삼은 다시 한 번 어둠을 향해 외쳤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다. 분명 누가 문을 두드렸는데 김씨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내를 향해 혼잣말처럼 말하고 나서 벽에 걸린 외투를 걸치고 마루로 나와 불을 켰다. 누가 왔습니까? 김씨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 번 불러봤지만 역시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자 그는 턴신을 질질 끌며 마당으로 나섰다. 마당은 이미 빙판이 돼 있었다. 저녁때에 장난꾸러기 늦둥이 둘째 아들놈이 김씨 꾸중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미끄럼을 타겠다며 온 마당에 물을 뿌려놓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고개 한 번 쳐들지 못한 채 대문을 향해 종종 걸음을 쳤다. 바로 그때 대문 옆쪽에 담 위에 올려져 있던 신씨의 시체가 조금씩 미끄러지다 쿵 소리를 내며 담 밖으로 떨어져 내렸다. 대문을 연 김씨는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신씨를 보고 기걱을 했다. 신씨는 대문 앞에 큰 대자로 누워 있었는데 목뼈가 부러졌는지 얼굴이 등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머리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게 달빛에 흐릿하게 보였다. 시체를 보는 순간 김씨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다. 저녁 때 자신의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 현철이가 얼음이 얼면 미끄럼을 타겠다며 온 마당에 물을 뿌려대는 걸 보았는데 분명 놈이 대문 앞에도 물을 뿌려놓아 얼음이 얼어서 읍내에서 술 한 잔 걸치고 오다 자신의 집에 들른 신씨가 빙판에 미끄러져 그만 죽고 말았으리라는 생각이었다. 김원삼은 무척 당황했지만 곧바로 냉정을 되찾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잔머리 하나는 그 누구보다 잘 굴리기로 유명한 그였다. 신씨가 혼자 미끄러져 죽은 것이니 왜 대문 밖에 얼음이 얼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딱 잡았대면 그리 책임질 일은 없겠지만 그 순진하고 착한 현철이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슬퍼하고 또 큰 죄책감을 갖게 될까 그런 자책감 때문에 앞으로 빗나가기라도 한다면 어쩐단 말인가 무슨 일이에요?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며 아내가 물었다. 아무 일도 아니야 화장실 갔다 들어갈게 아내가 방문을 닫기 무섭게 김씨는 시체를 어깨에 매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빙판에서 미끄러져 죽었으니 시체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실족사를 한 것으로 처리될 터였다. 시체를 매고 동네 뒤쪽에 있는 절벽 아래까지 온 김씨는 절벽 옆쪽에 완만한 경사면을 타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절벽 아래의 찻길로부터 산비타를 20여 미터쯤 올라갔을 때 상향등을 켠 소형차 한 대가 산모퉁이를 돌아 언덕 밑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어두워서 차의 형체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 차가 누구 것인지는 뻔했다. 이 동네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읍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왕기업뿐이었다. 일부러 유심히 보지 않으면 언덕 밑 도로에서는 김씨가 시체를 매고 서 있는 산중턱이 보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었다. 운전을 하는 왕씨 옆에 누구라도 타고 있어 별이라도 보려고 산 위를 올려다 본다면? 걱정이 된 김씨는 자동차 불빛을 보자마자 산비탈을 급히 뛰어올라가기 시작했다. 숨을 곳 없는 벌거숭이 산비탈에서의 은신 방법은 오로지 찻길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는 것 뿐이었다. 그런데 급히 서두르던 김원삼은 그만 마른 풀에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몸이 언덕 밑으로 구르지 않도록 급히 두 손으로 땅과 풀을 움켜잡아야 했고 그때 그의 어깨에서 던져지다시피 떨어져 나간 신씨의 시체가 산비탈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내리기 시작했다. 쿵! 느닷없이 달려든 시커먼 것이 자동차와 부딪히며 쿵 소리가 났다. 왕기협은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 뭔가 커다란 동물을 친 것 같았다. 왕씨는 급히 자동차에서 내려 전조등 앞으로 달려갔다. 처음에 그는 멧돼지를 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동차 전조등 앞에 누워있는 것은 온몸이 피투성이인 한구의 시체였다. 목과 팔다리가 뒤틀리고 머리가 깨져 있었다. 즉사했음이 분명했다. 젠장할! 짐승도 아닌 사람이 이 밤중에 산 위에서 뛰어내려와 자동차로 달려들다니 분명 죽기로 작정을 한 놈이 아니면 미친놈이 틀림없었다. 깨지고 터진 피투성이 얼굴을 확인해 보니 건넌마을 술주정뱅이 신씨. 혼자 앉아 시도때도 없이 샴페인만을 마셔야 된다던 바로 그 신씨 같았다. 그는 신분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이 있을까 싶어 주머니를 뒤져보았다. 하지만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복권 한 장과 신문에서 오려낸 복권 당첨번호가 전부였다. 응? 월드컵 복권과 신문의 당첨번호를 전조등 불빛에 비춰보던 왕씨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복권이 1등에 당첨돼 있었다. 왕씨는 시체와 복권을 번갈아 쳐다보며 귀신에 홀린 게 아닌가 싶어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분명 꿈은 아니었다. 한밤중에 산에서 뛰어내려와 차에 치워 죽은 인간은 뭐고 주머니에 들어있는 당첨된 3억원짜리 복권은 또 뭐란 말인가? 그런데 잠시 후 복권을 재차 들여다보던 왕기업은 갑자기 복권을 북북 찢어버렸다. 그럼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니 복권과 신문의 당첨번호는 그 회가 다른 것이었다. 신문의 복권 당첨번호는 지난 일요일의 것이 확실했지만 복권은 아직 추첨도 하지 않은 이번 주 것이었다. 무슨 화풀이라도 하듯 월드컵 복권을 찍고 난 왕기업은 이미 신씨가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으로 싣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시체를 자동차 뒷자리에 밀어넣으려던 그는 멈칫했다. 피투성이인 시체를 자동차에 그대로 실으면 자동차 시트를 모두 버릴 게 분명했다. 이게 얼마짜리 가죽 시트인데 사람을 치워 죽인 마당에 차 걱정을 하고 있다니 왕씨는 큰일을 저질러놓고 작은 일을 걱정하는 자신의 모습에 어이없어하며 다시 시체를 자동차에 실으려고 들어올렸다. 그러나 다시 동작을 멈추었다. 누군들 달리는 자동차로 뛰어드는 놈을 감당할 수 있겠어? 사람을 치었기에 왕기업은 두려웠지만 그보다 먼저 화가 났다. 그리고 또 억울했다.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 피해자인 자신이 사고의 모든 책을 져야 하다니. 자동차로 달려들어 차를 망가뜨린 신씨에게 찌그러진 범퍼와 보닛의 수리비를 받아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 반대여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왕씨는 한참 만에 근처의 논에서 집단을 가져다 트렁크 바닥에 깐 뒤 시체를 그 위에 실었다. 왕씨는 시체를 실은 차를 30분 정도 몰아서 차가 비교적 많이 다니는 포장도로로 나아갔다. 시체를 도로에 내려놓아 뺑소니를 당한 것처럼 위장할 요량이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계획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다. 개인 교통수단이 없는 신씨가 한밤중에 집과 꽤 떨어진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고 또 신씨의 사고가 뺑소니로 처리되면 인근의 자동차들이 모두 그 용의선상에 오를 텐데 피해자랑 넘어지면 코닥을 곳에 사는 자신이 혐의를 피해갈 수는 결코 없을 것 같았다. 집에 가서 자동차를 깨끗이 세차하면 핏자국 정도는 지울 수 있겠지만 깨진 범퍼와 찌그러진 보닛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체를 버렸다 들키면 뺑소니에 시체 유기죄까지 추가되어 살인죄와 같은 형벌을 면하기 어려웠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가해자가 확실할 때만 자신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왕씨는 급히 핸들을 돌려 신씨네 동네를 향해 차를 몰아가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차를 가진 집이 많지 않은 시골 동네에서 누명을 써줄 사람은 죽은 신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정씨밖에 없었다. 정치원은 왕기업과는 먼 친척 간으로 시도 때도 없이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꽤 친하게 지내왔기에 마음속에 약간의 갈등이 생겼지만 내 코가 석잔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정씨네 동네에 가까워지자 불을 끈 채 천천히 차를 몰아가던 왕씨는 동네 입구에 으슥한 곳에 차를 세우고 시체를 내려 어깨에 메었다. 시체를 메고 정씨네 집 앞에 도착한 왕씨는 집 앞에 텃밭에 서 있는 감나무의 Y자 모양으로 된 가지 사이에 신씨의 시체를 끼우다시피 세워놓은 뒤 정씨의 트럭으로 다가가 힘껏 밀어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트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는 데다 기어까지 들어가 있었다. 왕씨는 트럭의 문을 열 도구를 찾기 위해 정씨네 집으로 숨어 들어갔다.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안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인기척은 없었다. 불을 켜놓고 자는 모양이었다. 정씨의 집 이곳저곳을 살피던 끝에 왕씨는 마루 밑에서 30cm짜리 플라스틱 자를 발견했다. 누, 누구요? 왕씨가 막 대문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 등 뒤에서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나며 정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둑질을 하다 들킨 것 이상으로 놀란 왕씨는 급히 몸을 대문 밖에 담에 붙이고 귀에 신경을 집중했다. 아무 소리도 안 냈는데 정씨는 어떻게 사람이 밖에 있는 걸 알았을까?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잠도 자지 않고 뭘 하고 있었지? 다행히 더 이상의 인기척은 들려오지 않았다. 정씨는 자신이 소리를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잠시 뒤 방문을 닫았다. 밝은 방 안에 있다 갑자기 어두운 곳을 봤기 때문에 대문을 빠져나가는 왕씨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한참을 더 가만히 숨어서 동태를 살피고 난 왕씨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자 자를 들고 정씨의 트럭으로 다가갔다. 왕씨는 자를 트럭의 운전석 쪽 유리창 창틀 사이에 밀어넣고 이리저리 쑤셔대기 시작했다. 철커덕! 한참 만에 경쾌한 소리가 나며 잠금장치가 풀렸다. 자동차의 문을 연 왕기업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뒤 핸들을 틀어 차가 움직이면 신씨의 시체가 서 있는 감나무를 향해 곧장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왕씨는 트럭에서 내릴 때 문의 안쪽에 있는 잠금장치를 눌러놓고 바깥쪽에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차 문을 닫았다. 사고가 났을 때 문이 잠겨 있어야 완전 범죄가 성립될 터였다. 준비를 모두 마친 왕씨가 트럭을 힘주어 밀자 좀 전까지만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바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금씩 가속이 붙기 시작한 트럭은 주차되어 있던 평지를 지나 경사진 정씨의 텃밭으로 접어들었다. 비탈해서 트럭은 더 이상 밀기조차 힘들 정도로 가속이 붙어 신씨의 시체를 향해 곧장 나아갔다. 자동차가 시체를 들이받기 직전 왕기업은 동네 입구에 세워둔 자신의 자동차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쿵! 어떤 육중한 물체가 충돌하는 소리에 놀란 정치원은 급히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축사에서 죽은 신씨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축사 바닥에 엎어져 있던 신씨의 몸을 뒤집었을 때 본 허공을 향해 부릅뜨고 있던 허연 눈동자. 그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기억의 공포임이 확실했다. 게다가 이 일이 잘못되어 형사들이 들이닥치기라도 한다면 두... 누구요? 다른 때 같았으면 소도둑이라도 든 게 아닐까 싶어 몽둥이를 들고 당장 밖으로 뛰어나갔을 그였지만 오늘은 그럴 상황이 못되었다. 신씨의 시체를 남의 집에 버리고 온 것 때문에 꿈에 신씨의 귀신이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 잠도 자지 못하고 빨리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에서 불을 밝게 켜놓았던 것도 어둠이 무서워서였다. 30분쯤 전에 밖에서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을 때도 그는 망설이던 끝에 겨우 용기를 내 갑자기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자 환청이었거니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귀신의 장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 겁이 났었다. 밖에 누, 누구, 있소?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어떤 대답도 없었다. 분명 환청은 아니었는데 손전등을 찾아 들고 밖으로 나온 치원은 신발을 신기도 전에 먼저 마루 밑에 있던 손도끼부터 집어들었다. 그러자 용기가 좀 생겼다. 손도끼를 앞세운 채 치원은 손전등을 사방으로 비추며 바깥 마당을 가로질러 소리가 난 텃밭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곧 그는 텃밭 한가운데서 자신의 트럭을 발견하고 연속으로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치원은 텃밭 가운데에 서 있는 커다란 감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멈춰있는 자신의 트럭을 보고 한 번 놀랐고 트럭과 나무 사이에 거의 형체조차 알 수 없는 처참한 시체가 끼어 있어 다시 한 번 놀랐고 그 사람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자신이 갖다 버린 신씨의 시체라는데 또 한 번 놀랐다. 죽은 인간이 어떻게 이처럼 참담한 몰골을 하고 다시 자신의 집을 찾아와 가만히 세워져 있던 트럭에 치일 수 있단 말인가 귀신의 조화인가 도깨비의 장난인가 놀라움과 두려움에 혼비백산이 된 정치원은 앞에 무엇이라도 있는 것처럼 허공을 향해 마구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귀신이다 귀신 물러가라 물러가 도끼를 휘두르던 그는 급기야 신씨의 시체로 달려들어 시체를 향해 마구 도끼질을 하기 시작했다. 공포로 인한 극단적인 행동이었다. 귀신! 죽! 죽어라! 죽어! 이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시체 신한국을 도끼로 난자하고 있는 정치원은 분명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다. IMF가 낳았던 바로 거의 그때죠. 1998년 올해의 사이버 소설로 선정되었던 떠도는 시체라는 작품을 개작한 작품인데요. 맨 마지막에 신씨의 이름이 신한국이었다라고 알려주지요. 그리고 결국 그 신한국의 시체를 훼손하고 있는 정치원의 이름이 왜 정치원이었던가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재치 넘치는 그러나 페이소스가 넘치는 그런 추리소설이 있었구나 이 전집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 거의 현진권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죠. 네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국 추리소설 전집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작품들은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은데요. 이 추리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대상을 배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195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이랬구나 그때는 국수 한 그릇이 가격이 얼마였구나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했구나 뭐 이런 어떤 시대사적인 그런 사료로서의 가치도 있는 굉장히 재밌는 전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수다 끝 수다 끝 수다 끝 수다 끝